마지막 시작 마지막 시작 얘들아 육회가 낮아졌나봐 육회는 낮아졌나봐 육회를 안 먹었어요 형처럼 너는 육회먹니? 전 안먹어요 뺏지는 않네 제가 성질이 두려워 그니까 뺏지는 않아 너 남친이야? 남치야? 얘는 남양이 남치가 성질이 더러워요? 얘는 남양이, 천냥이, 체양이 형질 좋은 사람 한 사람 먹네 형님하고 내가 제일 성질 좋은데 남양이가 제일 나빠 얘 또 오는 거 봐 또 와 또 와 양심쌤 여기 온 김에 나 진짜 대구문 거먹었다 고기 달라고 얘네들이 뭐 고기 달라고? 고기 달라고? 고기 안 매우지 않을까? 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